똥강아지의 새로운 식구가 왔는데요. 양동근 씨입니다. 오시아! 나와 함께 세우자 안돼 안돼! 가려!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산책하기 가려야, 가려야, 가려. 내가 잘하는 만큼 큰 경제 막기 도대체 우이 세! 야! 강아지 먹먹먹 아이와 강아지의 특별한 애견 로맨스 똥강아지들! 이번 추석에는 언제나 즐겁고 신나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똥강아지들처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모름달처럼 행복하게! 똥강아지들 보면서 웃음도 마음도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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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